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가루 국가기술단회 예술단으로서 많은 봉사를 하고 다니는 그런 팀입니다 부족한게 많아도 이쁘게 봐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침도 치세요 아셨죠? 아시면 따라하세요 오 마침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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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름을 내셔서 무엇하나 영화를 가지야 무엇하나 속상하니 속상하니 였기도 하면서 살아가시 니나나 이리리야 이리리야 리리리야 이 나도 볼사합니다 볼사하니 볼사니 마초롱의 불 밝혀라 이런던 당군이 다시 온다 봉숲에 봉숲어 하니 하니도 지름 못하니라 이러나 딜리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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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름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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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살아서 날아다 아름다워 아름다워 딜리리리에 양동의 cosa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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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